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브랜뉴 태일! 안녕하십니까? BDC 시훈, 성준, 정환입니다.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민족태의 명절인 선날이 왔습니다. 사랑하는 가족,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귀손길 운전도 꼭 조심하시는데 잊지 마세요. 2020년 5월 한해도 여러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BDC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. 둘, 셋! 브랜뉴 에이지! 지금까지 BDC였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